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는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 기획에 따라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아홉 번 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소를 만드는 일이 계속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스탈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를 던지는 자가 아니고 표를 세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아홉 번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전에 열 번째를 지금 눈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부정이 없다고 그렇게 날뛰는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 상계일동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당일 투표 득표수 그리고 바로 옆에 미래통합당의 이준석의 여러분들 득표수가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소유 사이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변화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이 후보별 특표수 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통계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와 관련해서 모두 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최종 결과물인 후보별 특표수가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 쓰는 자료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 겁니다. 3개 1동, 3개 2동, 3개 3, 4동, 3개 5동, 3개 6동 이렇게 해서 득표수가 다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료가 모두 다 조작된 거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관리하는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이 자료가 모두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 부터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 온 겁니다. 선거를 만든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여러분들 차이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차이값이 아주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는 자연수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특징인 겁니다. 자연수와 자연수를 빼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노원구 병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수 빼기 자연수가 된 겁니다. 2016년 여러분들 총선은 사전도 자연수고 당일도 자연수 난수인 겁니다. 만들지 않은 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조작한 수 빼기 자연수 난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내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이고 4.15 총선에서 이런 차이값이 0에 접근하는 상태로 가면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범죄는 바로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과 비교해도 조작이고 그다음에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화도 조작이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까지 진입을 했는가 하니까 그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사전투표일 날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가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바로 산계이동의 조작상태인 겁니다. 산계이동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산계이동의 917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917장은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917장이 사박오일사이 여러분들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917장을 만든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917장인 겁니다. 선관위는 어떤 자료를 발표했냐. 산계이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모두 다 4586장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찾아내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사용하게 되면 366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3669표에다가 선관위가 조작한 917표를 대 가지고 상계이동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총계가 4586표로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 917표를 어떻게 넣어줬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장 가운데 1장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이동 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이름 가짜 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에 돌려가 여러분들 올려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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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상계이동 이름 투표소에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4명이 오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한 표를 먼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가짜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이런 기표된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계속 4표당 1표가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인 겁니다. 5장 가운데 진짜는 4장은 진짜고 한 장은 가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조작을 상계이동에서 했으면 그럼 득표수는 어떻게 되냐. 이게 더블당 김승원 후보와 함께 917표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골고루 3개 1동 3개 2동 3개 3동 3개 4동 3개 5동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일정한 규칙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4장당 1장을. 그러니까 917장 전부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블허 후보당은 관내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이 47%인데 표를 917표에 쑤셔너져서 58%를 만든 겁니다. 10%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미친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국힘당은 여러분 얼마입니까? 원래 이준석이 49%를 받았는데 39% 여러분들 줄여놓은 겁니다. 10%를 빼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결과 발표되고 나면 조작값을 여러분들 구하게 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은 3개 2동을 말씀드리는데 어제 3개 1동을 말씀드렸습니다. 3개 1동은 1208표가 여러분들 들어간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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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더블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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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투표지 던지는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짜 이런 투표지 4장 당의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한 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4박 5일 사이에 여러분들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겠죠. 몇 표를 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한 걸 까보지 않았습니까? 전산 조작이 주력부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1208표를 한 표도 여러분들 이준석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쑤셔 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모든 조작 작업의 95% 정도는 95% 정도는 바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씨가 사전투표가 여러분 끝날 그날 밤에 나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양희 씨 윤 씨 이씨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거 결과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번에 몇 표를 훔칠 것인가만 결정하면 돼요. 몇 표를 어디서 훔칩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나면 그냥 몇 표 정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냥 계산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전국에 모두 다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원병의 전부에서 몇 표를 훔쳤냐? 여기에 917표를 쑤셔 넣어주고 1208표를 넣어줬는데 그럼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얼마를 훔쳤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원병에서 6347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선관이 자료를 보게 되면 31726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그런데 진짜는 25379표고 6347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이게 6347표 가운데서 일부가 뭐죠? 상계 1동에 1208표가 들어갔고 상계 2동에 917표가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밝혀졌으니까 매일매일 뭡니까 더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배 속까지 이런 파헤쳤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뜨끔할 겁니다. 완전히 다 이런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조작값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5%를 조작한 겁니다. 25% 인천연수홀처럼 6장 가운데 1장이 들어갔으면 진짜 5장 그다음에 가짜 1장 이렇게 들어갔으면 조작값 기준으로 20%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4.15 총선 노원병은 진짜 투표지 4장마다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표를 찍은 사람 4사람마다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된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이렇게 망친 거죠.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2016년하고 2020년 총선이 큰 차이가 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제 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을 밝혀내서 국민들이 많이 깨우치셔서 참정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요원의 불꽃처럼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감절합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본인들이 다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다 유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선거 관리에는 그냥 선거 범죄 집단이라도 하나도 여러분들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다. 선거 사기 집단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